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여수가 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 283명, 나주 185명, 해남 150명 등이었으며 신안군만 유일하게 93명 증가했습니다. 전남 인구는 지난 2000년 213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에는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17년에는 190만 명이 붕괴됐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도민 담화를 통해 5월 중 대입 전형 발표 등 재반 여건을 감안할 때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문가가 참여해 의대 설립 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 기준 마련,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건지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여러 사안을 감안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라서 위탁기관 선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고 싶은 근로자는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민주당 박균택, 국민의힘 김정현, 새로운 미래 정형우 후보를 초청해 공약과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내일 오후 1시 55분부터 70분간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광주 광산 갑의 진보당 정희성 후보와 무소속 양윤열 후보의 연설 방송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전화 홍보원 20여 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